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물 켜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5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오징어 오징어 아까 먹었지 잠깐만 나는 편의점 먼저 가자 일단 와봐 아 커피를 사서 오는 길에 편의점으로 갈까? 저 앞에 커피 있나? 확대해볼까? 확대한 부위? 우리 언니에요 걷기 싫어가지고 핸드폰으로 확대하는 우리 어떤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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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토리 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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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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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뭔가... 뭐지? 여기 공항 맞아? 마유! 따라라라라. 오오오! 빨리 들어오세요x8 됐죠?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자 여러분 여기가 한국인이 후기가 좋다는 호텔이에요. 그냥 완전 깔끔? 깔끔한 그 느낌? 닭발 닭발이야? 닭발인가봐 국수 먹으러 내 딸이가 너무 덥다 옆에 양념도 맛있어요 옆에 양념? 양념 양념이 너무 많구나 으르마를 리뷰해지고 뭐야? 리뷰해지고 말해 짜잔 식초 같은 거 맛있어 맛있어 아까 먹어봤다 닭발 닭발 먹방 먹방 그럼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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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한 개 오빠 한 개로 나눠먹을까? 아우 대장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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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라 해주지? 약간 고수맛이 난다 이러나? 아 약간 향이 어 뭔가 응 또 뭔가 아우 짠 그리고 최고고 아우 아우 우와 응 간신히 괜히 유튜브 찍으면서 아 이제 아 좋다 하하하하하 아무것도 없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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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수영장이 있네. 아 여기 예쁘다. 지금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붓길 좀 빼야되면 너무 많이 푸어가지고. 아 이거.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뜨겁다 뜨거워. 38도? 뜨거워. 여기는 이렇게 산성같이 많이 해놔요. 여기는 약간 닭이네. 뭔가 분위기가 완전 로컬이다, 그치? 뭐 먹을 거야? 난 돌체 아이스. 여기 돌체 아이스.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 모카. 모칸데 제대로 모카네. 그래도 처음 시원한 것 같다, 여기로 와가지고. 얘 세 잔 해가지고 얼마라고? 9,100,000원. 세 잔 해가지고 1,100,000원. 정말 어때요? 일본에서 선불로 주셨던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여름용으로 줬던 쿠션이란 말이지. 여기 와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기가 약간 강남건물이래요. 강남건물이 아니라 강남거리. 지금 35도입니다, 여러분. 2,000번째로. 아, 가스에. 엄마 호응해주지 마라, 어차피 우리 데리고 가지도 않는데. 따라가지도 안갈 거다. 이런 모자가 얼마나 귀엽나요? 써봐도 되나? 살짝 얹어볼까? 아, 혼난데. 메이크업 때문에 혼난데. 어, 얹어볼까? 괜찮나? 유튜브 구독자들이 뭐라 하는데. 아니, 이거 얹어보면 어때요? 트라이 해봐주세요. 아, 트라이. 아, 땡큐. 아우, 씨. 그렇지. 우와, 다시. 난 모자 씹지 마. 누구, 다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머, 이거 귀엽네. 너무 귀여워서 귀여워. 아유, 펭님이는 이거 어떤 놈? 펭님이는 이거 어떤 놈? 펭님이가. 귀엽지? 이거, 이거 한 번 샀다. 근데 잠시만요. 이거 좀 하고, 이거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마음에sprit. 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오, 오, 오. 너무 귀여워. 아, 이쁘네. 잘해봅시다. 네. 네, 지금 해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야 치킨 카우스 치킨 카우스 카우스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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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인스넘놀과여 찍어야겠다 카레 너무 뜨워서 입맛이 많이 없다 맛있어 맛있어 아까 매니처 못 봤나? 이거는 삵태구이 되지 로클릭하면 돼지구이 이거 진짜 부드럽다 진짜 이건 상큼한가 봐 소스 맛있어 야시장의 1차 목표는 망고입니다 야시장의 1차 목표는 망고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망고 너무 먹고 싶다 망고 1kg 살 거예요 망고 망고 아가 때가 나온다 야시장 야시장 망고 사러 갈까? 밥 좀 더 먹으면 안 되겠나? 오징어 아까 먹었지롱 아 똥냥꾼이네 이건 제 사랑에 어울리는 국이 아닌가? 이게 에그고 이게 시림프 에그는 계란에 두고 시림프 시림프로 한번 먹어볼까? 면 면은? 엄마 이거 좋아하지 않나? 면 여러가지 먹어보자 일단 여기서 하나 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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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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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맞지? 이야 이야 지금 우리 한 한 시간째 돌았는데 두 개 샀거든요? 그것도 S 사이즈로 두 개 샀는데 소자로 스몰일 스몰일 봉다리 하나 살까? 봉다리 스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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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수척해졌지 너무 힘들다 그노도 그 자리 스몰일 음 음 됐어 롯데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약간 롯데리아에 롯데리아에 양념 금자 냄새가 맛 안나 아 맛있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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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게 태국식 스테이크 태국 스테이크 태국 스테이크입니다 음 딸기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설탕 살짝 뿌려줄 수도 있다 설탕이 아 으아 단갑도 엄청 단갑네 와 부러움이 났다 딱봐도 달다 이번엔 아 미쳤다 으음 와 미쳤지 아 이거는 오빠 버릴까 엄마 어어 사이다 사이다 음 다이다 미쳤지 오오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막 설탕맛이 나는 거 아니야? 오오 나 왜 힘들었는지 알겠다 달달한 걸 못 먹었네 이때까지 아 이거 먹으니까 힘이 확 난다 당이 떨어졌어 네 좀 돌아보고 아니 좋아 아 이거 아까 20파트제 700원에 행복이야 아 맛있다 음 음 그냥 휘핑제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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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드디어 찾았어 진짜 핸드폰으로 가게 하이 이거 얼만지 보러 보면돼 근데 이거 장만하게 놀지 않을까? 내 폰 엄마 놀지 어 아직 숙소 안 들어갔다 아직 숙소가 안 들어갔다 아직 숙소가 안 들어갔고 일정이 다 안 끝났는데 자고자 어 어 우리 메커 짠 원샷 맛있어 네 뭐지 그래서 우리 메커 뭐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가 진짜 많다 여기가 진짜 많다 돈 갚으러 왔어요 땡큐